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그 표선명 가시리라고 저희 동네랑 좀 가깝거든요 예 여기 항상 보면은 사람들 그 유채꽃 많이 피어서 유채꽃길이라고 하라 유채꽃길이고 수긍도 좀 피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장관 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유채꽃 쫙 입고 하니까 진짜 예쁘긴 하다 멋지긴 하다 멋지긴 해 거의 넣어서 어떠세요 대박 볼리래 밥은 안 드시고 이거 잡채는 드시려고 잡채가 맛있다 떨어진거는 듣지마 오늘 어디 성산 갔다 왔다고요 서귀포 그 쪽에 갔다 왔은 거랑은 갈치 갈치 반찬하고 갈치 고기 가시 하도 있어서 잘져라 먹었죠 거기 뭐하러 가세 놀러 놀래들 가고 사진 찍고 가 가서 응 육지사운드 많이 나왔죠 오늘 저도 한번 가시리 쪽에 가봤은데 가시리 쪽에 갔는데 거기도 육지사운드 많이 왔더라구요 가시리 쪽에 가봤는데 거의 차들 꽉 차근해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쏙 앉으세요 좀 앞으로 여기 떨어지니까 여기 떨어지니까 잡채랑 떨어지는 잡채랑 떨어지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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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다 잡채가 밥보다 더 맛있다 내일은 병원 가야 되네 엄마 내가 또 공기 안좋아진다고 하던데 이놈의 공기는 맨날 안좋아 파리냐만은 파리가 나왔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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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